오우! 오 좋아 좋아. 잘이한다! 잘한다! 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슐랭 투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손슐랭 가이드는 뭐야? 일단 우선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전라도 광주하면 그리고 친척분들이 살고 계셔서 그나마 한국에 어렸을 때부터 올 때마다 가장 많이 들렸던 곳 중에 하나예요. 맛있는 것도 많이 추천해드리려고. 오 정말? 오늘은 그냥 그러면 맛집 다음에 맛집 다음에 맛집 다음에 맛집이야? 그렇죠. 이리로 갑시다. 가자. 자 가시죠. 가면 되나요? 쭉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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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전문지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맛집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냄새. 그 만큼. 음. 아 냄새. 너무 좋다. 우와. 기가 많네. 여기 전라남도가 왜 미시카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전라도의 모든 음식들이 다 여기로 모여서 그날 발달해서 또다시 나가기도 했어요. 아 그거 집화장 같은 곳이구나. 맛집의 집화장. 그렇죠. 아 여기 근데 너무 다 싱싱하다. 그러니까. 산낙지 기절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꽃게 봐. 와 꽃게. 와 이거. 우와. 오 이게 홍어다. 우와 이거 홍어가 엄청 많다. 홍어 봐. 와. 와. 나 홍어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요? 삭힌 거 좋아하세요? 삭힌 거 정말 좋아하네. 오 전 냄새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래도 지금 바로 만드는 전이 제일 맛있잖아요. 오 전. 제가 전라남도 강조하면 가장 좋아하는 전 중에 하나가 육전이에요. 육전. 육전 너무 좋아요. 육전. 육전. 특히나 가짝 붙인. 와. 와 진짜 맛있겠다. 비주얼력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우와. 그리고 여기는 좀 특별한 전 중에 아롱사태 전이 있어요. 아롱사태? 아롱사태죠? 아롱사태로 전을 해요? 그렇죠. 아 이게 아롱사태예요? 아니 그 소 중에서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부위 아니에요? 귀한거죠. 노릇노릇하네. 아롱사태가 조금만 하고 예쁘잖아요. 네가 하나씩 드셔보십니다. 아 좋아요. 이게 아롱사태예요? 아 맛있겠다. 아롱사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먹어요? 아롱사태 전. 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오 방금 만드셨네. 오 방금 만드셨네. 오 방금 만드셨네. 오 방금 만드셨네.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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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아 뜨거운 거 몰라. 아 뜨거워. 아 진짜 뜨거웠는데. 자 전 짜.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오 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다 그냥 없어지네요 진짜 부드럽다 너무 맛있어요 또 여기는 낙지전도 있어요 낙지 낙지가 말을 하고 있네 저렇게 한 마리 하고 들어가요? 말이 안 나오다 말이 안 나와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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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이거는 몇 인분인 거예요? 2인분 2인분 동태전 먹을 사람? 동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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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사장님 제가 솔직히 동태전 제일 좋아하는데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그 명자 이거 안 되나요? 사야 사야 병사야 동태전 주던 어머니 아하 좋지? 아 맛있다 우리 근데 인분수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먹은 거 인정이 안 되는 거잖아 4개 좀 우리 여기서 먹은 거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싸가지고 가죠 알겠어요 아롱사태 2인분, 육전 2인분 깻잎전 너무 먹고 싶어 깻잎전 깻잎전도 한 1인분 주셔요 1인분 주셔서 저희 봉태전 봉태전 한 1인분 봉태전 1인분 나도 낙지전 2인분 줘 가능할 것 같아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맨전 그렇지 낙지전 2개 그리고 이거는 뭐 이게 육전이죠? 헛파죠 헛파 돼지헛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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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분만 사장님 돼지헛파 1인분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11인분 11인분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좋아요 가능하죠 이렇게 이게 주치를 못해서 몇 가지를 지금 샀는지 모르겠어 그걸라 아 이거 엄청 좋아 아 아 진짜 보내주실라고요? 이왕이면 여러 집 배달 말고 한 집 배달로 해주십시오 아 아 근데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벌써 11인분이 화이팅일게요 하면은 앞으로 20인분이 남은 거네요 우리가 이 두 번째 곳은 우리 민수연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할 만한 거? 어 시연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내가 알기로는 뭉튀기 좋아한다고 맞아요 뭉튀기 아 여기 전라도 스타일은 어? 전라도 스타일은 생고기라고 불러요 그냥 생고기 생고기 생고기를 그렇죠 근데 오늘 오게 된 이곳은 바로다 와 벌써 또 고기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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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 사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너무 폐큰해 아 우선 그러면 우리 카메라 한 번 보이시죠. 어머니 카메라 한 번. 자 하나 둘 셋. 우리 얼굴이 나왔어? 모르겠어. 괜찮아. 아유 몰라. 아니 뭉텅이를 생고기라고 부른다면서요. 이게 바로 지금 생고기인가요? 이게 뭉텅이. 때깔 봐 때깔. 끝났다. 와 신선한 거 봐. 진짜다. 진짜다 이거 진짜. 와 색깔 봐 색깔. 와 신선한 거 봐. 썰리는 느낌 봐. 워메 워메. 이 고기에 이 생고기의 신선도는 이제 접시 같은 데 이렇게 뒀을 때 아니지 뭐. 먹어보면. 먹어보면 그. 살기가 어떤지. 오오오오. 뭉텅이를 좋아하는. 수연이부터. 수연이 하나. 오오오. 기름싼 해서. 오오오오. 뭐든지 생을 좋아해 형은. 아 나 생거 너무 좋아해. 네. 페이보릿. 오늘 생방송 하는 거 봐. 아 맞죠. 어우. 어때요. 어때요. 와. 맛있어. 와 되게. 엄청 찰져요. 진우게 맛있어. 진우게 맛있어. 진우게 맛있어. 진우게 맛있어. 그리고 이거 씹다 보면 되게 달아요. 오래 씹어야 돼요? 응. 이게 어떻게 그냥 굽지도 않은 색이야. 너무 맛있다. 이게 어떻게 그냥 굽지도 않은 색이야.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어메꽃은 거. 나도 나도. 당연하지. 멋져.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로 맛이.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손태진이야. 손태진이 참 좋은 사람이야. 오.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여러분이 좋아. 이거 이 뭉태기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한 몇 인분인가요? 1인분 조금 더 하나요? 1인분 조금 더 하나요? 1인분 조금 더 하나요? 저희가 그러면 탕탕이로 해 먹을 수 있는 거를 네. 1인분 따로 그냥 해 주시죠. 소시는 중간에 네. 신청곡 하나 부탁해 주세요. 신청곡이요? 어떤 분? 참 좋은 사람. 참 좋은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잘한다. 끊임없이 내게 사랑으로 빨리 썰어주셔야 됩니다. 이만큼 세워준 사람. 정말 고맙습니다. 격경적인데. 신청곡이 고맙습니다. 목이 확 풀렸는데? 좋네 이거. 목이 확 풀렸어. 좋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몇인분인가요? 지금 3인분. 그래 3인분. 자 결제.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있다 있다 있다. 뭐야. 여기 있다. 산낙지. 산낙지. 와. 어우 싱싱한 것 같아. 세 마리. 세 마리로. 얘네들 한 번 잘게 딱 해서. 탕탕이만. 탕탕이만. 탕탕이만 이렇게 준비해서.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봐봐. 담아 얌전하네. 저놈 예쁘다. 우와. 좋지. 쫙 빼줘야 돼. 어우. 아 간다. 아 땅땅. 소리. 아 땅땅. 저 소리입니다. 아 맛있겠다. 그럼 우리 총식은 17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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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끝까지. 당신 입으로만 들어가네요? 으음. 한번 먹어봐. 물으니까 육효로 먹어야 돼요. 얼마나 싱싱한지 입안에 부왕을 떠주네. 어우